반갑습니다 뉴욕히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뉴욕히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가 아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오랜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받아왔었던 실업수당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100% 맞다, 개런티가 된다, 이것은 맞는 답만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시고요. 다소 서두에 살짝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후반부부터 들으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공유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백신을 거의 다 맞으셨을 거고요. 한국의 자가격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그러한 기대 반, 궁금증 반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많은 가운데에 있어서 루머도 있고, 갈 수 있다, 가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뭘 걱정이냐, 받을 수 없다, 이런 루머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나 이러한 주제가 사실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방이 아닌 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50개의 주나 되는 주의 실업수당의 방침과 형태, 그리고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바이위클리, 위클리로 신청하실 때마다의 형태가 틀리고, 또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 자체도 다소 고정적인 몇 개의 질문을 빼고는 다른 형태로 물어보게 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려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팬데믹이 없었고, 또 UI, Unemployment Insurance로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있었지만, 주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전에 있었던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신청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100% 맞는 일에 대해서 주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케이스가 틀립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신청을 했느냐, 3년 전에 신청을 했느냐, 5년 전에 신청을 했느냐, 그리고 어저께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을 수 있는지, 맞는지를 모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정말 안 되는 경우라도 개인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어필, 솔직한 설명으로서 어필이 된다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도 해결이 된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9월 첫 주까지 받게 될 실업수당과 플러스 연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당 300달러, 물론 현재의 12개 주 이상이 이제는 300달러에 연방에서 주는 부분을 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도시가 속해 있는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첫 주까지 받게 될 실업수당의 기간 중에서 여름 동안 6, 7, 8월까지 3개월 동안 아니면 그 내에서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답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오래오래 전에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IP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청을 직접 하실 수도 없고요.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신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럴 수는 있겠죠. IP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IP추적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와서는 IP 접속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몇 처면은 어디 지역에서 접속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없었는데. 스캠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국에서 이러한 연방 주당으로 진행되어 온 팬데믹 사태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 사기로 신청할 부분이 있을까봐 상당히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중에 실업급에 대한 부분은 접속을 할 수 있는 주가 있고요. 접속 자체도 안 되는 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 자체도 안 되는 주는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고요. 락이 걸려버립니다. 락이 걸리면 더 이상 접속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접속이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속이 되다가 진행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알겠느냐.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신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1, 2, 3, 4의 yes or no를 선택하고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그건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말씀드렸 것처럼 오래오래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안 되십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한국에 나가셨을 때는 당연히 패스포트로 나가신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민국과 노동국의 정보 공유가 예전에는 인터넷과 정보 공유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나간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접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해한다, 인정한다라는 체크를 분명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방실업수당을 받는 것에 제일 최우선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찾는 데 있어서 맞는 조합을 구했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기본 질문입니다. 50개 주가 각기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어서 실업수당을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언더스텐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다시 재신청에 대한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것 또한 당사자는 여기 없는데 남이 해주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부분은 남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보신 일이 없으시겠지만 각기 주위에 살고 계시는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아웃오브컨츄리에서는 서플라이를 또 프로세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못 믿겠다. 뉴욕해달리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 내의 사이트에서 컨펌을 다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일로 한 달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이 정말 급한 경조사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경조사 문제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 기간 동안이 짧습니다. 이런 이유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신청을 미국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하셔야지만 됩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인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셔서 슬롭 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은 앞으로 꼴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바이위클리나 위클리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 사이의 부분은 다시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주인 경우에는 보통 테스사스 중유는 3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마다 이건 다릅니다. 주마다 다른 형태로 내가 한 달 이상을 한국에서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주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리오픈, 다시 신청을 하시는 케이스로 들어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서리파이, 내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결국은 자격 조건이 미국 영토나 미국 령, 그리고 캐나다 밖으로 떠났을 시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공백 기간이 3주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이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오버페이먼트, 그 내용에 대한 내가 받지 못할 돈인데 받은 것에 대한 리페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 받으신 돈에 대해서 모두 리턴하라는 추후의 고지가 뜨게 됩니다. 클레임에 대한 부분을 성공하셨을 경우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지난 신청에 아직 오픈으로 뜨게 있는 경우 접속이 된다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은 지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급한 일, 잡 오퍼가 왔다든가 한국에서 잡이 오퍼가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각기 주마다 좀 다른 질문이 있게 되지만 중요한 질문,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아프다든지 학교 트레이딩이나 자격기관에 등록을 해서 다니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늘 하시던 대로, 보통 하시던 대로 아니다.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격기관에 등록을 해서 내가 지금 어플라이를 해놨다. 이 부분은 그대로 No를 하시면 되고요. Was there any reason?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상해를 당해서 당신이 지금 현재의 풀타임 자부를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이라면 내용에는 No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기간이 한국에서 겹쳐 있으셨다면 Yes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Did you refuse any work? 이 부분. 이 부분의 질문은 공통적인데요. 그것은 무조건 No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라는 거에 대해서 거절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No를 하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당신이 any other reason으로 해서 바깥으로 상해나 또 병이 아닌 다른 reason으로 이 부분에 Yes를 체크하면 그 reason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reason이 주마다 사실 각기 다른 질문에 대한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Describe로 해서 작성을 해서 라이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고를 하시라고 이 항목에 대해서 쭉 일목연연하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은 In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벌어진 환경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Yes라고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나가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부모를 내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적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Describe 그러니까 내가 세세하게 설명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 적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항목에는 무엇을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거기에는 Vacation이나 Travel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래관계 혹은 계약관계, 사업차 등 이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으실 경우는 주고받으셨던 이메일,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그리고 출국을 했었을 때의 여권에 찍혀있는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 등의 카피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Not Available to Work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프셨거나 해외에 나가셨거나 상해를 입으셨느냐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Not Available to Work, Example, Sickness, Injured, Living Abroad Living Abroad가 해외에 잠시 나가 있는 경우를 묻는 건데요. 서리파이드를 꼭 나중에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런티를 하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의 내용 중에서는 각기 케이스가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주마다 틀리고 언제 신청을 하느냐가 예를 들어서 오래전이냐, 금년이냐, 지금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런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들을 보시면 You can reopen your claim if it was filled within the last 52 weeks. 그러니까 청구가 다음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지난 52주 동안에 혜택을 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뜰 수 있는 것을 파일럿이 내용에 꼭 보시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52주 내에 다시 reopen, 다시 열어서 신청을 하고 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되시게끔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외국 여행을 하면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본인은 출국하고 다른 분이 대신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해주셔도 되느냐?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여권에 찍혀있는 패스포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나는 접속이 되던데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 안됩니다. IP의 추적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스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시 법적 조치는 물론 오버페이먼트로 해서 전부 리페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국에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능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주마다 정말 다른데 보통은 3주 동안 급여 신청 안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닫힌다. 그래서 다시 리오픈해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된다.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주에 하루 이틀을 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주말은 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실업수당은 신청할 때의 질문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이냐? 풀타임 직업을 찾고 있느냐?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지만 되느냐?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지어져서 내가 자백오파를 받았을 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2리터를 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인 한국의 방문은 이러한 기본사항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동안에 실업수당은 청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신청을 계속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급한 일로 정말 경조사 문제로 나의 직계가족의 경조사 문제로 방문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일을 하지 못했다. 왜 못했느냐?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첨부를 하시면 이에 대해서 어필이 되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서두에 좀 길었는데요. 이 내용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낭패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 부분은 사람마다 틀리고 기간마다 틀리고 케이스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꼭 주변 분들과 공유를 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하셔서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뉴욕기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quest 부정적으로 새해의 구독자inton이 보니 comentativo